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넥슨GT를 분석할 AP2자연구소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1월 4일 오후 3시 5분을 지나고 있고요. 종목 코드는 041140입니다. 넥슨GT 종목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본 영상은 넥슨GT 분석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작된 영상이기 때문에 이전 넥슨GT 영상과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서든어택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모두 남녀노소 다 즐겨하는 게임이고 그리고 또 이제 2005년부터 서비스된 아주 장수 게임 중에 하나인데 한 106주 연속 국내 온라인 게임 부분에서 1위를 차지한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모바일 게임으로 진출해서 AXE라는 게임을 통해서 유저들과 소통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부터 서든어택을 서비스해서 지금까지 게임 순위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까지 약 17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AXE는 약 24억 정도의 수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든어택이 굉장히 너무 오래된 게임인 만큼 다른 새로운 부분에서의 수익 창출도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무제표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 수익률은 아쉽게 없고요. PBR은 3.97로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시가총액은 4,600억 정도 되고요. 발행주식수는 3,500만주 그 중에서 유동주식수는 1,190만주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깜짝 놀랄게 있죠. 아니 이게 뭔가. 아 예 2017년, 18,19년도 전부 다 적자행진을 그리고 또 적자폭도 굉장히 크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경쟁업체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게임 산업 자체가 진입장벽이 낮아요. 핸드폰 사업도 그렇고 어플리케이션 다 열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개발을 해서 개발 소스만 가지고 있으면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적자폭의 원인이고 두 번째는 넥슨 레드라고 있어요. 원래 이제 넥슨 GT의 자회사로 넥슨 레드라는 게임이 게임사가 있는데 그 넥슨 레드에서 이제 어 기록했던 이게 이거 지금 보고 계신 이게 연결 재무제표거든요. 연결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어 자회사, 모회사 이런 거 다 합산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넥슨 레드가 이제 넥슨 GT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이제 넥슨으로 이제 인수합병이 됐는데 어 이 적자폭 중에 약 80%가 어 넥슨 레드로부터 어 파생된 그런 적자폭이라고 이제 어 넥슨 측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넥슨 레드가 나오자 어 다시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폭을 기록해 주고 있네요. 네 부채 비율은 상당히 낮음으로 기업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보일도 굉장히 좀 높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 주봉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제가 그 넥슨 GT는 자꾸 이제 주봉을 전 영상에도 그렇고 이렇게 주봉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왜냐면은 이런 이제 넥슨 GT와 같은 그런 어떤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와주고 있고 어 물론 이제 기업 기업의 안정적인 매출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 본질적으로 근데 이제 서든어택 이라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강호 어 매출 창출처가 있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매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아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제 안정적인 매출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외형 확장을 위한 어떤 그런 제스처가 없는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중앙값을 기준으로 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제 그려드린 모습대로 이제 옛날에 우리 학창시절 때 배웠던 사인 그래프처럼 이 중앙값을 기본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오로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죠. 이게 전형적인 요 넥슨 GT와 같은 환경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 행보입니다. 요런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카스 라는 이제 종목을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요것도 이제 전자기기 제품 몸무게 우리가 이제 아 오늘 아침에 체중 몇 킬로나 늘었지 할 때 그 쟤는 그 전자체중계 그런 거 만드는 회사거든요. 요 카스가 요 카스도 요 중앙값을 제가 이제 그려놨는데 요 중앙값을 기점으로 해서 오로락 내리락 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추가적인 외형학 확장은 기대되지 않으면서 매출을 또 확실하게 잡고 있는 발생하는 매출 그런 사업처를 딱 꽉 잡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이제 중앙값을 기준으로 해서 오로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요렇게 넥슨 GT도 그런 이제 종목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동만 이해하여 지금 제가 그려드린 이 파동의 흐름만 이해를 하면은 상대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아 그리고 저기 영상 중에 또 혹시라도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한 18,000원 정도에 사 있다. 지금 이제 18,000원 정도에 이렇게 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이제 그 18,000원에 있다. 뭐 혹은 뭐 15,000원도 있을 수 있고 뭐 2만원 선에도 있을 수 있고 뭐 대부분 여러가지인데 18,000원 상의가 저항선을 기준으로 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어 지금 이 넥슨 GT라는 어떤 그런 기업이란 넥슨 GT라는 기업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팬더멘털이 어 삭제되지 않는 이상 18,000원이 다시금 갈 확률은 높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지금 이제 보고 계신 게 이제 주봉입니다. 일봉이 아니고 봉 하나, 캔들 하나가 일주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 52개면은 1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 있겠으나 뭐 갈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파동을 그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피해는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겠고 그게 아니고 아 난 아깝다. 이거 2%라도 1%라도 좋으니 먹고 나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거 파동이 지금은 좀 지켜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다행히도 물론 언제든지 깨질 수는 있어요. 기업적인 그런 게 이제 변화가 된다면 이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영상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신 뒤 상단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가운데 라이브 깜빡깜빡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을 해주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1월 4일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1월 4일 같은 경우에는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종목을 주시겠죠.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오전 9시에 장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전 9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에 장이 시작한다고 해서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해서 이제 활용하시기에 앞서서 아셔야 되는 어떤 그런 주의사항이라든지 설명 그런 거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일 미국 증시 이런 거 이제 판단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추가적인 그런 어떤 정보들도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9시 40분에 뭐 동시효과 상황 뭐 거래소 뭐 어땠도 이렇게 되고 되고 있는데요. 9시 기준으로 이제 장이 시작됐을 경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12월 30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9시에 이제 장이 시작이 됐는데 어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고 뜨죠. 그리고 9시에 한국 큐빅 현재가 4,100원 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와 있고 1차 목표가 4,220원 손절가 3,920원 이런 식으로 아주 이제 어 세밀하게 리딩을 해주시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이제 저희 소장님의 실시간 댓글 리딩을 참여하고 싶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